이 분 보실 영상은 화제성으로 유재석 씨를 뛰어넘으신 분입니까? 진짜? 화제성으로? 개그맨 화제성 아니면 그냥 연예인 남자 연예인 화제성으로? 화제성으로? 유재석 선배를 뛰어넘었다고? 이걸로 뭐라고요? 새로 누가 또 나오시나 봐. 사건 사고가 있었니.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릴게요. 제목 101번째 소개팅 심연석. 개그맨 트렌드 지수에서 유재석도 제쳤다. 이게 제목이에요. 이 기사에. 2위가 유재석. 1위가 심연석. 표 차이 더 많이 나요. 이 사랑꾼 때문에 그 소개팅의 화제가 그렇게 된 거야? 사랑꾼에 나온 이후에 이렇게 된 거구나. 엄청나게 올랐어. 아니 근데 그때 잘 안 됐는데 어떻게 뭐가. 아니 안 돼서 검색을 너무 많이 한 거야. 내 이유가 뭐야 쉬면서. 하하하하하하. 좋아. 와우. bu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